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격근의 수축과 이완 과정에 대한 자료다. 자, 순대로 좀 볼게요. 자, 그림 가는 팔을 구부리는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 자, T1에서 T2 이렇게 가면은 여기 이제 P2밖은 P는 수축하고 Q, 여기 3도 쪽은 이완하는 거지. 자, 두 시점, T1과 T2일 때 팔의 위치와 이 과정에서 관여하는 골격근 P, Q를 나타낸 거고 나는 P와 Q 중에 한 골격근의 근육 마디 X 구조를 나타낸 거야. 자, X 좌우대칭이고 Z1과 Z2는 X의 Z선이래요. 자, ㄱ, 액틴만 있는 부분, ㄴ은 겹친 부분, ㄷ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 표는 T1과 T2일 때 각 시점의 Z1으로부터 Z2 방향으로 거리가 각각 L1, L2, L3인 세 지점, ㄱ, ㄴ 세 지점이 ㄱ, ㄴ, ㄷ 중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자, Z1에서 Z2 방향으로 이게 ㄱ 구간에 있는지, ㄴ 구간에 있는지, ㄷ 구간에 있는지 자, 나타낸 거고, 자, A, B, C는 ㄱ, ㄴ, ㄷ 순섭이 나타낸 거고 자, C의 길이는 T1일 때가, 자, T2일 때보다 짧대요. 자, 그리고 T1과 T2일 때 각각의 L1, L2, L3는 이 X 마디의 길이의 절반보다 작다. 자, 그러니까 Z1에서 Z2 방향으로 길이를 나타내는데, 자, 2분의 1 마디의 절반보다 작다? 그럼 여기 가운데 부분 항상 왼쪽에 이렇게 이제 L1, L2, L3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 이제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T1에서 자, T2로 갈 때, 한번 볼까? 자, 손을 이렇게 이제 구부리는 거니까, 자, P는 수축, 자, Q는 이완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각각 L1, L2, L3, 자, 이 T1과 T2에서 해당되는 구간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 T2에서 볼까? 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는 L3는 T2일 때, 여기죠. 여기가 바로 L3가 되는 거야. 그러면 L3는 여기 이제 디귿 위치에 있는 거거든. 그치? 자, 그런데 거기 문제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C. 자, C는 T1일 때가 T2일 때 보다 짧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L3의 위치가 여기 이제 디귿 구간에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얘는 지금 여기 이제 기역과 니은을 더한 게 바로 에틴 필라멘트의 길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자, T2일 때 L3, 그러니까 이 에틴 필라멘트의 거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얘네들이 이완하건 아니면 수축하건 상관없이 전부 다 L2 위치는 디귿 위치가 돼야 돼요. 알겠지? 지금 이제 에틴 필라멘트의 길이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L3가. 알겠지? 그러니까 C가 바로 이제 디귿이란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자, C가 결국은 디귿이니까 디귿이 L, 아니,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짧다. T1일 때 짧고, T2일 때 길어. 그러면 T1에서 T2로 갈 때, 자, 디귿이 길다는 얘기는 뭐야? 이완이 된다는 얘기죠? 그치? 자, 그러면 얘기는 T1에서 T2로 갈 때 이완이 되는 근육은 바로 Q야.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이 마디를 의미하는 건 Q의 마디를 나타낸 거다. 알겠지? 자,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잘 보면, L1, L2, L3가 위치하는 구간이 A, B, C가 다 다르네. 그쵸? 그럼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는 기역 구간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니은 구간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디귿 구간. 그쵸? 여기 이제 L3가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하나는 L1과 하나는 L2야. 그런데 L1은 아직 모르겠고, L2를 보니까 지금 T1일 때 B였는데, T2일 때 A가 됐죠. 그럼 얘네 지금 T1에서 T2로 갈 때 이완이 되는 거거든, 지금. 그러면 이 구간이 액틴만 있는 부분, 겹친 부분, 마이오심만 있는 부분이었어. 그러면 이완이 되면서, 자, 이 구간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구간은 니은이 돼야 되겠죠. 그쵸? 얘네들이 겹친 구간에 있다가 이완이 되면서 이제 액틴만 있는, 이걸로 이제 바뀔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자, 이 니은이, 아니, B가 니은이 되고, A가 기역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L1은 이 기역 구간에 있죠. 그런데 얘는 이완을 하면 그대로 기역 구간에 있는 거고. 알겠지? 자, 이렇게 자,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Z1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L1, L2, L3가 되니까, 자, 거기 기역에서 L1이 L2보다 길다, 그러면 안 되죠. L2가 더 길다. 자, 그 다음, X는, 자, P의 근육 원섬이 맞이다. P가 아니라 Q의 원섬이 맞이고. 자, T2일 때 Z1으로부터, 자, Z2 방향으로 거리가 L1인 지점. 자, L1인 지점은 똑같이 기역이죠. 기역, 그러니까 기역에 해당이 된다. 자, 오른쪽은 디귿 하나.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